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일본 NHK 라디오를 통해 연예인들의 애정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일일 일본 NHK FM 라디오 프로그램 잔마이의 방탄소년단 편에 일본 대중음악계의 전설 사카모토 류이치의 딸이며 뮤지션이자 DJ인 사카모토 미우가 출연해 뷔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커버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미지 원본보기 잔마이의 게스트로 초대된 사카모토 미우는 스페셜 라이브 커버곡 3곡 중 한 곡으로 뷔의 OST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택했습니다. 멋진 라이브를 들려준 사카모토 미우는 이어서 놀라운 드라마 OST였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사랑만을 이라며 애정이 가득 담긴 소감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버 소식을 업로드한 뷔의 팬 계정에 직접 감사합니다. 태태의 파우더 스노우 같은 목소리와 표현력에 언젠가 다가가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카모토 미우는 지난 1월 13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뷔의 크리스마스 트리 해시태그와 함께 이 얼마나 좋은 곡인가 이 얼마나 가슴을 흔드는 목소리인가 라는 글을 게재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날 뷔를 향해 특별한 마음을 전한 사람은 사카모토 미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담마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일본 유명 MC인 후루야 마사유키는 뷔와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태태는 내게 있어 특별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쉬는 시간 가장 말을 많이 걸어주는 멤버가 뷔 이며 팬미팅에서 다이바쿠 라는 단어가 탄생한 비하인드를 소개하면서 특별한 단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아미와 커뮤니케이션을 즐기는 것이 뷔 라며 쉴 틈 없이 노력하는 아미 사랑꾼 뷔의 면모를 전했습니다. 또 땀이 향이 없는데 맑고 투명하다 후지산의 명수 수준이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땀을 보여주다니 뷔는 이를테면 꽃향기다 구체적으로 장미라든가 하는 건 아니지만 꽃 그 자체다 라고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방송 직후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태태의 땀이 트위터 일본 트렌드를 장식했습니다. 또한 게스트로 초대된 유명 개그맨 우치무라 테루요시는 방탄소년단 멤버 중 한 명을 선택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건 어렵지만 눈이 가는 것은 태태 태태는 오른쪽 눈썹을 올릴 때 너무 멋지다 그렇게 사진을 찍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 곧 밝혔습니다. 우치무라 테루요시는 지난해 9월 일본 인기 라디오쇼 온라인 리폰에서 방탄소년단의 팬이며 최애는 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4월 한국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증가 랭킹에서 1위에 오르며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팬덤 지표 차트를 제공하는 케이팝 레이더에 따르면 뷔는 4월 인스타그램 팔로워 242만 1778명을 추가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뷔는 지난해 12월 8년 만에 개인 sns 개설 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단 16일 만에 한국 남자 연예인 팔로워 수 1위로 올라섰습니다. 더불어 팔로워 증가량 5개월 연속 1위를 달리며 압도적인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뷔의 인스타그램은 팔로워들의 활동과 증가 추세가 모두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막강한 소셜 파워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만 천만 팔로워 기네스 월드레코드 공식 인증 세계 기록을 획득 했을 뿐 아니라 2천 3천 4천만 팔로워까지 세계 최단 기록을 수립 했습니다. 5월 2일 기준 포스트 당 평균 좋아요도 세계 최고인 1,300만 개입니다. 뷔가 지난해 올린 반려견 연탄의 사진은 아시아 셀럽 최초로 1,900만 좋아요를 기록 했으며 역대 인스타그램 좋아요 톱20랭킹 18위에 올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900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셀럽은 뷔을 포함해 호날두 아리아나 그란데, 카일리 제너, 리오넬 메시 등 10여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뷔가 올린 제즈바 댄스 영상은 4시간 만에 천만, 13시간 만에 2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아시아 최단 기간 전 세계에서는 역대 2위로 빠른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위인 호날두의 팔로워 수가 4억 3천만 명으로 뷔의 10배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뷔의 막강한 소셜 영향력과 화제성을 알 수 있습니다. 뷔는 한국 남자 연예인 최초로 하이프 오디터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톱10에도 올라 소셜킹의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오디터 업체 스비쿠즈에 따르면 5월 2일 기준 비해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폰서 포스트 추정 비용은 최고 78만 4천 달러, 하나 약 9억 9천 3백만 원으로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